캐논 EOS-1D 캐논 EOS-1D는 캐논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전문가용 디지털 SLR이다. 2001년 9월에 발표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시판되었다. 초당 8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어 스포츠 촬영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EOS-1D는 전문가용 필름 SLR 인 캐논 EOS-1V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원디위 카메라 바디는 원부위와 거의 동일하지만, 원디위 경우 세로 그립이 일체형이며 LCD 등 디지털 카메라용 부품들이 있다. 원디위 경우 파나소닉에서 생산하는 28.7 곱하기 19.1mm 크기의 415만 유효화소 인터라인 트랜스퍼 CCD 이미지 센서를 사용한다. 벌브 모드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원디위 노출 시간은 CCD 전자식 셔터에 의해 제어된다. 원디위 기계식 셔터는 벌브 모드에서만 노출 시간을 제어한다. CCD 전자식 셔터 사용 덕분에 최대 셔터 스피드 16000분의 1초, 플래시 X-Sync 스피드 500분의 1초를 가질 수 있다. 캐논 EOS-LD의 발매로 인해 많은 언론 매체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향하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